자 이제 분위기 바꿔볼게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요. 어디 한 발짝 또 나가기 싫어서 거기 뭐 중국집이죠. 뭐 시켜주세요.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다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요즘에는 전화로 배달을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핸드폰 어플로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어머 제 옛날 사람이군요. 죄송해요. 진짜. 어플로 많이 시키는데요. 어플로 배달을 시켜놓으면 도착 예정 시간이 보통 뜹니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수저까지 세팅 다 해놓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왜 안 오지 싶을 텐데. 세상에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요. 경기도 김포 시내 일대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항의가 계속 잇따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통 음식점에서는요.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받으면요. 업주가 음식을 제조를 하고 배달 기사를 호출한 뒤에 도착한 배달 기사에게 음식을 주고요.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배달한 뒤에 배달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업주들은 분명히 배달 기사에게 음식을 줬는데 음식이 안 온다고 항의가 오자. 식당 업주들이 처음에는 차고겠지 싶어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서 배달을 했다고 해요. 음식값도 음식값이지만 이게 배달 앱에서는요. 평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을 받지 않았던 손님들이. 이른바 별점. 네. 별점을 낮게 주는 겁니다. 평가를 자꾸 낮게 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들 황당해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지난 10일부터 15일 경기도 김포에 하재금 평론은 어떤 한 식당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일대 여러 식당이라면 그러면 이게 배달 앱 시스템 오류인 거예요? 혹시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그 배달 음식을 받아놓고 받아놓는 손님이 나 안 받았어요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하는 시스템인데 믿고하는 시스템에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뭔데요? 식당에서 주문을 받잖아요. 음식을 만들잖아요. 기사분이 오면 음식을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을 내드리는 과정에서 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는 거죠. 기사가 와서 그 주문 음식 받으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사가 왔겠지 하고 음식을 주는 거였는데 그 맹점을 이용해서 20대 남성 배달 기사가 자기한테 배정이 오지도 않은 음식을 그냥 식당 들어가서 배달 음식 받으러 왔다고 말을 하니까 식당에서는 그 기사 맞나 보다 하고 준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배달을 하지 않고 자기가 빼돌린 거죠. 그거를 한 5, 6일 사이에 총 21차례 빼돌렸는데 음식값이 100만 원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상상도 못한 보통 우리 식당에 가보면 보통 이런 키오스크라고 우리는 주문하고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창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헬멧 쓰신 배달 분이 오시면 그 직원분이 어디서 오셨지 하고 몇 번 몇 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딱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분이 알고 그냥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윤 변호가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음식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빼돌린 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메뉴가 족발 치킨 빵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와 맛있겠다. 그걸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써놓은 거 하니 혼자 먹거나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이게 할 짓이 따로 있지. 그걸 자기 배를 채우고 더 나아가 박성배 변호사는 이렇게 얻은 음식 가지고 가족을 배불리 먹이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요 그게? 업주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동일 인물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먼저 CCTV 등을 통해서 배달 기사를 특정합니다. 이어서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에 성공했는데 이 남성의 범행 동기 진술이 다소 황당합니다. 이 남성은 그냥 음식이 먹고 싶어서 훔쳤다고 진술하는데 경찰에 따르면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진술에 따라서 경찰은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소액의 물품을 훔친 경우 열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안인가 심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실행할 사안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 사안은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지나치게 여러 차례 범행을 감행해 상습 절도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절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서 업주들은 다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해야 하고 배달 앱의 평가가 떨어지는 실질적인 업무방해 결과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 자신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